마곡사로 가는 중 마곡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바로 앞에 있는 태화식당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택할 메뉴는 더덕구이 정식입니다 더덕구이 정식에는 아주 많은 찬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된장찌개, 제육버꺼, 간장게장, 더덕구이, 이종정과, 죽순, 연건, 산채나물, 팥채, 버섯, 매치, 무침 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더덕구이 정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더편에 멋진 장성마을 조각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덕구이 정식입니다 먹어봅시다 constructor 잘못된 장식 한 장식 experts 군기 product 그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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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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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나잖아. 무릎. 그래? 괜찮지? 대나무 같아. 적성 그런게 대나무. 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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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선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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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Aㅇ. 아alten이. 스노앤니 먹 champions. 넉 화ис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